박영선 후보 캠프 이 젊은이들이 모이는 거리에 못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당하게 왔습니다 우리 2030부터 우리 당을 지지하는 그 마음 이 정권이 얼마나 부정의하고 불공정한 것을 깨닫고 우리 당을 지지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 이제 오세훈 후보가 왔습니다 저는 내일 이 선거는 바로 2030부터 시작한 이 분노로 이 정권을 심판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의 핵심은 바로 부도덕한 586 운동권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그 기득권 세력에 대한 심판이 내일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선거는 민주당은 후보를 내서는 안 되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후보를 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절대 내서는 안 되는 후보를 내고서는 민주당은 지금 용을 쓰고 당선되겠다고 합니다 제가 박영선 후보한테 그랬어요 이 선거는 안 되는 선거다 그러니 당당하게 당당하게 패배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이 선거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네거티브의 네거티브입니다 도대체 세계 10대 도시 서울을 내 수장을 뽑는 선거가 처음에는 내곡동으로 시작하더니 이제는 생태탕으로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는 구두 색깔이 뭐냐 뭐냐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네거티브의 속을 서우시는 있습니까 여러분 아유 참 옹조래 옹조래 정말 어이가 없죠 맞아요 어이가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제 오늘 아침에는 노회찬 퍼스를 타더니 미 정의자에게 구걸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2014년 동작구 선거에 와서 노회찬 후보를 열심히 도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선거의 당사자거든요 심상정 후보는 열심히 봤는데 박영선 후보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도대체 이렇게 구걸해서 이렇게 용을 써봤자 안되는 선거 당당하게 패배를 인정하라 맞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선 기득권 세력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동안의 이 정부의 무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안보무능, 경제무능, 백신 무능 그런데 우리가 가장 분노하는 것은 이 정부의 위선입니다 앞과 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고 정의를 외쳤으나 부정의했고 공정을 외쳤으나 불공정했고 평등을 외쳤으나 불평등한 이 정권을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인권변호사를 외치면서 늘 인권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을 인권 후진국으로 만든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미 국무성 인권보고서에서 올해 대한민국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안하고 있다 대북 전당 금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인권 후진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경을 이렇게 떨어뜨린 위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권수는 또 어떻습니까 오거도는 또 어떻습니까 페미니스트를 작성하다가 권력형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를 이야기하던 윤미향은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서 자신의 배만 불리고 아직도 국회에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통과시키기 이틀 전에 자신의 임대료만 올리는 김상교 실장 여러분 무수히 나열해도 끝도 없습니다 민주당 어땠습니까 우리 당에다 토착외군이 하고 국민들에게는 일본 맥주 한 캔이라도 사먹으면 친일이다 하더니 도쿄에 아파트에 있는 후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본인은 오늘 또 뭐 어디 사이트에다가 구로박이 승리한다고 그러는데 많은 국민들은 동교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위선을 나열하면 끝이 없습니다 허위 스펙 만들어서 자기 아이만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한 조국부터 시작해서 정말 끝도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내일 4월 7일은 이 정권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국민의 힘을 보이는 날입니다 민심의 힘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이 정부의 선관위가 이미 말했어요 내로남불 정권 위선 정권 무능 정권 심판하기 위해 투표하자 이런 말 쓰면 선거법 위반이랍니다 그건 뭐래요 이 정권이 위선 무능 내로남불 정권이라는 걸 선관위가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 정말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해보려는데 더 잘하신다고 해서 살짝 양도해드렸어요 우리 오세훈 후보 당선시켜서 서울을 발전시키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내일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시키셔서 문재인 대통령 강당을 서늘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여러분들이 더 많은 투표장에 나가서 더 많은 표차로 이기만 이길수록 위 정권이 그 민심의 본질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제 내일 투표장으로 갑시다 위선 정권 무능 정권 그리고 내로남불 정권 심판에서 정권교체의 초석을 만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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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